할렐루야,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한지 믿습니다 오늘 저는 대선역으로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첫 번째는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요 또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무기력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감과 분노와 무기력의 색깔로 표현해서 신조로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와 우울이라는 블루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코로나 가운데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가오자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 거지? 하는 그 마음에 그 깊은 슬픔과 어떤 그런 우울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아르바이트 그 뭐랄까요? 포털사이트 알바몬에서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4,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댑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4,450명 중에서 70.9%가 코로나 블루를 지금 겪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코로나 블루를 느끼고 있냐 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냐 했을 때 대다수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것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울감이 더 깊어지면요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과부화되어서 화로, 분노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과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을 뭐라고 하냐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에서 더 심각해지면 코로나 레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과 이 분노와 그걸 통제되지 못하는 순간 더 깊어지면 어느 순간 우울과 분노를 뛰어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암담한 상태가 되어진 걸 뭐라고 표현하면 코로나 블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각 증상을 나타낼 때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때 이런 증상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취미 생활을 가져라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에게 위로하며 서로에게 대화를 많이 나눠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증상이나 코로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규칙적인 방법이나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최고의 우리가 정말 도움은 뭐냐면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제가 칼럼을 봤는데 위로는요 진통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통제, 진통주사를 왜 맞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니까 이 순간에 고통과 아픔을 달래기 위해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보통 진통제와 진통주사를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진통제를 맞으면요 그 순간에 느꼈던 고통과 아픔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약효과가 얼마 가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 계속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잘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사람의 위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사람의 어떤 위로는요 잠시 내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위로가 많이 많이 봤는데 제일 싫은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위로가 상대방에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사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환란이에요 어떤 환란도 아니고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환란 가운데 능이 능력으로 쉽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누구시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어느 순간 시대간에 지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다른 겁니다 고통과 슬픔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소망을 주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이 모르는 상황을 능히 쉽게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로에 대한 얘기가 오늘 대산룡아 전서 4장 13절 1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많은 목사님이 대산룡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대산룡아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나가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칭찬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슬픔이 다가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같이 믿음을 지키던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을 보자 그들 가운데 슬픔과 우울함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들의 풍조가 뭐였냐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풍조가 아주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던 대산룡아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더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의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제림이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있는 동안 올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제림을 할 건데 그 제림을 보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영광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자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나는 살아서 예수님이 제림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간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나도 죽으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에서 슬픔과 낙심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좁게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제자는요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들 가운데 슬픔과 낙심이 나아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가 있던 방향으로 엠마오랑에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길목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는 낙심과 슬픔과 위로와의 믿음의 시야가 좁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문제는 뭐냐면요 슬픔과 낙심이 나아가오니까 원래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대솔린가 성도 성도 또한 갔습니다 그들 또한 이런 슬픔이 잠기자 그들 가운데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로서 단호하게 합니다 뭐냐면요 다시 소망으로 닫혀져 있는 눈을 뜨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뭐하라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장례식을 하면 뭐라고 하냐 연결식 고별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영원한 이별 영원한 헤어짐 때문에 다시 못 만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발령받았을 발령지가 순복음 호스피스였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호스피스 발령을 받았는데 말기암 대상으로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고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어서 정말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초기에 제가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를 제가 방문해서 견습 겸 많이 배웠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면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이었다는 거죠 첫째 가수였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20대 한 청년을 만났어요 1대 청년인데 좀 겉보기에는 정말 정성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얼굴이 환해 보이고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왼쪽 팔이 없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왜 상황에 대하니 물어봤더니 암이 전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왼쪽 팔을 절단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청년과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가 계속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찬양을 했던 봉사를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말기암 상황을 지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환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오히려 제가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한 다음에 모든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갔는데 그 청년을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참 슬펐지만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요 그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스페스 교육을 하면 꼭 첫 번째 배우는 게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청년의 삶에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새로운 시작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나아간 지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오는요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뭘 하느냐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는 것은요 늘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죽음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당자 야유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많은 사람이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왜?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얘는 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죠 달리다굼 소녀가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표현이 뭐냐면 아람어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들을 깨울 때 애들아 일어나라 애들아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자는 것처럼 깨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두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 아니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묻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체험하느냐 부활을 경험했느냐 부활을 왜 말씀하느냐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바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핍박과 환란이라고 하도 그들이 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 부활의 온전한 믿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때 결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거는요 천국 믿음과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하나님께부터 와서 왜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천국에 가진 소망과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리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막상 알지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까? 막상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구하면 세상에 주는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기쁨은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요 무엇을 마셔야 내 삶의 기쁨이 다가오고 무엇을 입어야 내 기쁨이 다가오니까 내 기도의 모든 제목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의 기도가 정말 천국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활과 천국 믿음을 가지고 제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아느냐?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아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나는 주님의 것이래입니다 라고 하는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매가 2012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유방암 판정인데 남들보다 큰 종양을 가져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죠 이미 몸속의 모으니가 전이 되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손을 쓸 수 없으니 그냥 진통제밖에 처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자매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내가 들었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죽자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묵상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모든 약속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 깊은 평안과 위안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기적처럼 그 유방암이 완치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받자 내가 이제 예수의 정말 은혜를 입었구나 남은 일생을 정말 하나님이 치료했으니 나와 함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병원에 가서 정말 누워서 누워서 실험하고 있는 암환자한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갔는데 정말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암의 고통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암환자에게는 암담한 정말 황당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싼 일 있어요 어떤 편이냐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나를 지금 이해할 수 없어 다 치료받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천정한 자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창피해서 너무 당황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암환자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지금 암이 다 치료되어서 암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대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막 하소연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 마음을 바꿔주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일주일 뒤에 이 천정한 자매가 유방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암담한 소식이 들립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암다운 표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했을 때 이 천정한 자매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그 누워있는 암환자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매님 자매님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이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으니 내가 매일만에 당신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할 테니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암에 걸렸거나 암에 재발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암이 재발인을 불구하고 왜 기뻐했을까요? 절망을 왜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 자매는 매일 힘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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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더 나아가서 지금 나도 힘들지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똑같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소망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8절은 이렇게 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와으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서로 위로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겸변해라 여러분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도 힘들어하고요 함께하는 동료도 힘들어하고요 믿음의 송도들도 지금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환란 가운데 능이 위로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사 모든 사망건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줘야 돼요 그 부활의 기쁨이 내 가운데 내일마다 고백되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어떤 슬픔이 다가와도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예요 이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과 기쁨과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소망되어 붙잡아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위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송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천드립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입에 들이는 모든 성도들 이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기쁨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어서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제림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송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시야를 넓혀지게 하여 주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할지 미스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오소 이 새벽 가운데 각자 드림 물질 헌물이 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가 임할지 미스사오니 구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리 가정과 범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대순봉 교회에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 또 여대순봉 군단 기도할 때 단일 목사님을 기도해 항상 단일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통성 기도합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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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